랩배드 수니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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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메이드 인데도랜드 유럽애들 인콘비도 비싼데 핸드메이드를 국내에서 이제 비싸구만? 바삭바삭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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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소금 나오는건데 여기다가 그냥 화난건가? 누르면 뭐 된거같은데? 그러면 딱 어? 안돼 이렇게 하는거만요 그리고 여기 있고 그러면 뭐 대충 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 좀 있는대로 끼운거 같구요 응 딱맞아 끼우고 이거를 유리니까 조심해야돼 이러면 조리 완성! 요거는 같이 들어있던 설명서인데 별기대 안에서 일단 설치하고 보려구요 뽕 뽕 오 이거 왜 넣어줬지? 커피필터 3개가 설명서 안에 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원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설명 당연하겠지만 심하겠지만 다 영어설명이구요 역시 별 도움이 되는게 없어 쿨이 맞는거 같은데? 내가 하는대로 하는거? 그냥 대충 다 끼우는거? 그냥 원두 사러 갑시다 새우 파티 소라맨 햄 새우 타임 새우 타임 새우 타임 새우 타임 고춧가루 고추와 마늘. 가루. 그러다가 적들의 고춧가루. 구석으로 양파. 양파. грамぶ 닭가슴살. 물에 만들기. 겨울. 고추와 고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